됐다 됐다 그럼 케이 없어지잖아 소리 소리 들려요? 마이크 들려요? 나 미드 망했어 근데 빨리 말해 말 말 말 말 말 말 오케이 말하는 대로 됐어 뭐야? 진짜 질결하다 너 아 나 이거 세팅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위치 조정하고 있는데 뭐지 W! 그치 죽을 수가 없지 그거 리신 탑이었어 리신 노공이야 리신 노공 리신 노공이 아니 나 리신 좋아 이거 렌넥이다 렌넥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왕왕야 미드 좀 그만하 와 까비 알아서 해야지 바텀이야? 셰핑 찍어줘야지 형 근데 그렇게 말하면 바텀이야? 누구나 다 알지 않을까? 옆에 탁혈기 형이 있는데 와 진짜 옆에서 페인트 넣는 거 졸려면 진짜 숨어진다 아니 어 아니 그때 왜 죽어줘? 핑 찍었는데 야 이거 아니지? 아 어 어 어 어 바른 졌어 바른 졌어 바른 졌어 와 아니 아니 뭐 아 아니 이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 게임중인데 내가 매니저를 왜 시켜줘 너 방풀하라고 이거 매니저 주면 3초 딜레이 쩍다 그랬는데 뭐야 카즈크 못이냐? 흔들리지 마라 뭐야? 야 나 레벨 왜 9렙이야? 너무 아픈데?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이거 카즈크 못하자 카즈크 뺴 카즈크 아팔 빼 왜 막차 안 쏠려 얘? 야 얘 좀 그만하라고 미안해 너무 위협적이다 비싸지 너무 비싸지 후니가, 후니가 비싸지 가래요 어? 뭐케 잡으라고 뭐야 이거? 왕호야 이거 아니지 아아 죽일게 그래 아 아아 죽일게 그래 어? 어? 끝나고, 끝나고 죽게 아니 형 채팅창 안 보고 대시보드 들어가서 대시보드 어떻게 들어가? 대시보드 응용이다 이거 안 눌려 왜? 에프 한 번만 찍을까?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싸움 준비 됐나?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어디 가고 있지 지금? 나 왜 나 왜 여기 있냐 100만원, 100만원 들어왔다는데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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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호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100만원, 100만원 들어왔는데 이거 리액션 하는데 때리는 거 아 못 잡았어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갑자기 나무가 태어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그거 쏘고 환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이제부터 그냥 리액션 안 하는 게 뭐 건드리긴 카타리나들이 야 임마! 아 이제 환불, 환불,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해서 아 환불 안 된다고요? 아 나이스! 아 감사합니다 온 곳에 쓰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진 잡은, 진 저거 카르마까지 잡는 건지 까비 뭐야? 목표는 벌써 정해졌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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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오카이가 죽는다면 어떨까? 마오카이가 죽는다면 어떨까? 마오카이가 죽는다면 어떨까? 마오카이가 없는데 이제 마오카이가 없는데 이제 마오카이가 없는데 이제 보기옵소 어? 응? 형! 빨리 집 갈 때 뭐 드세요? 이거 맞지? 맞지? 아 맞어 반학교 2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뭐야? 흠 뭐야? 흐흐흐흐흐 와 리진 뭐야? 눈이 안 보였나? 제발 뭐야? 누가 여기다 조냐 갖다 놨어 야! 살려줘 살려줘 으어어어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니 오케이 어 뭐야 2 한번 더 눌렀어 잡은건데 담 게임 없어 아 뭐야 미쳤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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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men blind 완 6 1 멍 2 으 popот 빼야 돼x4 빼야 돼x4 빼야 돼x4 빼야x6 빼야 된다고 했는데? 나 왔대가 세 명 뽑았어요 아 너무 안쓰는 것 같다. 아 너무 안쓰는 것 같다. 나를 무시하는 거지. 아니 각이 지나서 왜 가? 너가 받은 걸 봐야지. 뭐야 마우 타봐? 생각이 있으면 까까 감사합니다. 만원짜리 까까 근데 아니다. 왜 무서운데? 왜 무서운데? 내공이 부족했다. 내공이 부족했다. 나의 매력을 제작했다. 가사의 공간이 부족했다. 너가 또 이곳에 간다. 내가 아리다. 아이들에게 매우 부끄러워? . 못 잡는데 저거? . 지금 방어력. 방어력이 너무 높은데. 살려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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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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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못 잘못했는디 나무카이 못 뚫어야 돼 나 이거 16랩되면 내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주면 나 어디서 놔둬던 봐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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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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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으아! 으아! 어? 야 이거 레넥톤 캐리가. 레넥톤 캐리가. 레넥, 레넥톤 캐리가. 부활하고 나서. 글동이였다고 한다. enta- 카페인 두ех 글동이였다. став기 너 봐. 크다. 워씨 글동이였다. 그리 fest. 나 이거 카사린 나오면 주는데 살려줘 아 나 불 끊겼어 아 나 근데 저 형한테 덤비면 안 되겠다 지금 나 너무 약한 것 같아 형 애드 내가 먹을까? 아니야 애드 내가 먹을까? 나 먹어 아니 아니 아 1,000원 감사합니다 캣큐 땡큐 땡큐 야 나 없어 잠깐만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야 잠만 나 여기 아니냐? 오케이 속도했다 아 야 왕호야 왕호야 왜 그래 원하는 이냐? 야 저거 뭐야 뭐냐고 아 대단 야 그 방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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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였다 아니 꼭 마타로 하고 스틸밖에 없어 근데 우리 스탤 있긴 해 스탤 있으면 나도 쳐줘야겠다 아 흔들리지 마라 아 뭐야 이거 야 뭐야 어머니 죽었어 잠깐만 이거 맞냐? 이거 맞냐고 아 장난하냐? 또 뺏겼냐? 상혁아 또 뺏겼냐? 형 근데 어 방금 카로마 나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냥 쭈걱뚜걱 가서 아 아 첫 발언도 내가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거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아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겁니다 아 나는 형 사타가 여기 왔을 거라 생각해서 더블 이기 한 번 마지막 아 페드립 한 거 아닙니다 페드립 한 거 아닙니다 페드립 한 거 아닙니다 저 페드립을 한 적이 없어요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 킬 좀 해주세요 라인 막아 라인 막아 끝났다 와 내 침묵 때문에 납뜬다 납뜬다가 아 아 어 어 형 막았다 막았다고? 야 막혔다 잠깐만 이거 지겠는데 어 와 아니 형 형 이게 말이 돼? 형 근데 이거는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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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아 꾸잼 꾸잼 다 잡은건데 넘먹합시다 게임 컨센트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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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는 어 어 근데 좀 좀 아 왕후 아 이사지 왜 하는 사람 태도 있어 아 누가 봐도 비사지가 기억이 비사지 너무 비싸다고 와 왕후야 그게 너가 내 공이 부족해서 그런거라니까 나한테 안 되는 거야 나한테 안 되는 거야 뭐가 뭐가 운빨이야 누가 봐도 실력잼이 깜짝이야 진이 왜 탑이야 흥 이사 이사 이리와 으 어! 폭박 당했다 이거 못 맞춰봐 진짜 뭐야 가르츠 한대 맞으니까 왕궁 방송 안하고 있어 아하 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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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니 도전 후니 도전 후니 도전 뭐지 너는 후니 후니 이거? 내가 관리해줄게 이겼네 이겼네 도네이션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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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네 방법 알려줄게 빨리 한 번 더 하게